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분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한 한 시간쯤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는 정말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주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하늘 영광의 보호자의 의자가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임금님이 쫙 보호자에 앉아계시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의자에 앉아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막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다가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다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헷갈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또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떠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뭐 다른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모시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우리 심정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위에서 무슨 이런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대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날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성령님 내가 당신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성령님 이것이 당신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성령님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네가 깨달은 그 복음을 전해주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했던 이 누가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음이 다 마음에 남아있어서 내가 이걸 어찌하든지 좀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보면 데오빌로요 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했던 성경이 무슨 복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이죠 그래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가 봐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누가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형제가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지 않고 데오빌로 여 이 말은 뭡니까 데오빌로 형제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처음 기록할 때 이것이 글쎄 세상에 성경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냥 마음 속에 성경에 감동이 있어서 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참 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감동대로 한 장 한 장 적어 가지고서 이제 기록했는데 세상에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위들까지 잃는 성령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실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내 기도를 듣나 내가 이렇게 눈물 뿌리고 부르짖고 고함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내 기도 다 들어주겠나 내가 주님을 위해 가는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이걸 알아주겠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누구나 다 있죠 저 역시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 아니 다른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행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데 아니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가 편지에 쓸 때도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물론 믿음이 있었겠지만 소원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또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한자 한자 기록한 이 말이 그저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 사람이 읽고 난 뒤에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이걸 그렇게 간직하게 했어요 그냥 그려려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의 마음 속에 그 소원과 열정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의 사랑이 절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은 꼭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이 사도행전이 이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십시다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3절 말씀부터 보면 해받으신 후에 해받으신 후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흐무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말이죠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낳아 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제게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해를 받으셨어요 그 죄 없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보통 죽음처럼 시신이 되어서 그냥 장례 처리를 다 해가지고 세마포에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참 모질지요 모질지요 아니 금방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어르신들인데 사람 죽으면요 그냥 이 염을 하는데 얼마나 무지게 염을 하는지 저는 사실 직접 해본 일은 없어요 그냥 멀찌감찌서 그냥 보고 듣고 한 것이죠 사람을 지디겨 밟고 그냥 뼈를 문질러가지고 등익을 그렇게 무지하게 한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조금 또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염을 해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다시 사신 겁니다 다시 사셨어요 그만큼 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만큼 일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팍 일어서서 주님이 사셨다고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냥 호산나 바위세자 손이라 난리를 쳤는데 아니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말이죠 그러면 뭔가 알아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한숨만 쉬고 있다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그냥 별 미친 소리 다 하고 있다 전혀 반응이 완전히 180도 거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홍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누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 칭의 손수 본인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살아났다 하고 본인이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참 마음이 좀 철양하셨겠다 싶어요 아니 그 뭐 온갖 거 다 주고 생명 다 주고 그 모든 걸 다 끝내고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아무도 그냥 믿는 사람도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줘서 뭐 만져보라 뭐 이렇게 해도요 사람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알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여러분 왜 왜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부활에 대한 감동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요 우리는 뭐 아 그래 나도 성령을 받아야지 뭐가 지리지리한 걸 좀 받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리지리하게도 역사하지만 성령 받는 것에 가장 포커스가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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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생명 주게 원해서 나에게 생명 주게 원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은사 주시고 무슨 지리지릿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그야말로 부수적인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번쩍하면서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완전히 180도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도 기증을 베푸신 것도 예수님이 그때 나의 발을 붙들고 발을 씻어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그 모든 것도 그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열 개라도 백 개라도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같이 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성령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의미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정 그 사랑을 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부활이 이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무덤에서 다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는 옛날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귀는 끝났다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이 세상의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 우리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멸하는 마스타키는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죠 부활이죠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슬픈 비극적인 사건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 내가 죽는 것만 해도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말하면 그게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세상에 이보다도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마귀와 저주의 권세를 비열하고 결박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지만 그동안에 독일에서는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더니 요 근래에도 프랑크프루트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가 옛날에 2차 대전 때 거기가 무기공장도 많고 또 무슨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시설이 많아서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그냥 독일에게 얼마나 이빨을 갈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총 공격을 할 때 연합군들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 폭탄 중에요 터지지 않는 폭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자그마치 270만 ton 터지지 않은 폭탄이 근데 이 폭탄은 누가 가서 잘못 이렇게 툭 건드리거나 공사한다고 이렇게 가다보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독일에는 그렇게 많대요 공사하는데 뭐가 툭 걸려서 오이구 보니까 옛날에 떨어진 폭탄이라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피신해야 돼 다 피신해야 돼 그거 철수할 때까지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반도 수고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독일 땅이 지금은 그렇게 그냥 최고로 번화한 거기 그 밑에 그렇게 폭탄이 많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불발탄으로 사는 거예요 터지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폭탄 하나님의 무기의 내관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때 마귀가 그냥 떠나가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얘기하면서 이 부활은 아 부활을 했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고 사셨다고 핵심을 모찌르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야 여기 좀 끌고 그러면 확실한 데를 박다 끌고 주면 너무너무 시원한데 엉뚱한데 끌고 면요 이게 그냥 뭔가 집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알고 맞아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세상의 원수도 마귀도 저주도 죄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불발탄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진정 주님의 부활이 내 심령 속에 내 심장 속에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운데 정말 계시니까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나는 성명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 속에 이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